이제 어떤 분이 홍짜로, 홍길동 할 때 홍짜로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. 홍짜로 써놓고. 그런데 자기 사인을 동그라미 쳐서 가두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. 그것은 자기가 늘 기운을 못 뻗어나가게끔 가두는 꼴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사인을 동그라미 쳐서 자꾸 가두는 짓은 하지 마라. 이렇게 가두는 것은 득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도장이 중요한 것처럼 사인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사인을 할 때는 몬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글씨를 했는데 뾰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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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나요?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. 사인을 했을 때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에너지가 순환작용을 해서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.